아직까지도 약간 똥이 초록색이만 사료만 먹는데도 그래요? 간식 같은 거 간식? 개, 강아지용 간식이랑 그 다음에 감자? 감자는 안돼요 간식이 잘 받으면 문제 없는데 간식을 싹 끊어보시면 정성을 드릴 것 같고요 간식을 이런것저것 주지 마시고 큰가지 씨만 줘봐서 뭐에 맞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입에서 암을 줬다고 하더라도 변 물거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아 맞다, 토해서 안 돼요 한 번은 사료를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사료를 다 토하더라구요 자기가 완전 오오오오 몇번 해가지고 사료 먹었어요? 아니 막 먹으려고 할래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막 토하를 했는데 그때는 사료 조금 먹었는데 토하면서 약간 노랑물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굿도가 좋은데 굿도를 하면 제일 중요한게 그 다음에 밥줄 때 식욕이 괜찮은 것이구요 밥 잘 먹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걔들이 워낙 굿도 자주 하니까 아..사람보다요? 훨씬 자주 하죠 사람은 많이 불편해야 굿도를 하는데 조금만 이상해도 일단 토하고 보거든요 이불로 토하는거에요? 이불로 이렇게 하던데 얘네 입장에서는 개들이 사냥하는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체들 먹는게 애들이거든요 좋은 애들 먹는 애들이라 상한 고기 있으면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만 이상해도 걔네들은 토하게 돼 있어요 개들은 근데 이불로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확인되고 인재 없다 싶으면 냄새 맡아보고 다시 아..그래서 먹으려고 그렇죠? 그럼요 그럼 먹어도 되는거에요?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부터 한 다음에 내가 먹은게 진짜 괜찮았나 확인 안고 다시 이렇게 먹는거거든요 불편하신데 굳이 뭐 먹게 두실 필요는 없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죠 예 귓병은 없는데 규청도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규청도는 저번에 한번 하려고 그거 넣었다가 얘가 너무 막 밟아도 좀 심해져가지고 그때 해주신 자세 그대로 있는데 말 안했어요? 엄청 막 천천히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말 안했어요? 네 그렇게 하자마자 완전히 막 자세 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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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저렇게 하자마자 하긴 했는데 이게 다 하긴 했는데도 이 남아있는거는 위에건 잘 안 돼요? 이렇게 잡고 닦을까요? 네네 겉에 나온거만 손가락 들어가는 부위는 좀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너무 움직이면 다리에 힘 조금만 줘서 제가 좀 닦을게요 너무 이렇게 정면 다리에 힘 조금만 다리에 힘 조금만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준비해볼게요 네 다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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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쿠